연기적인 모습을 좀 더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팔소리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냥 고로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흥보 마누라가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 유기, 동영, 젤판, 전우, 수저, 구리저, 진미, 서리, 수보리도 주루루루루 버려놓고 꼭 끓였다 어저판 대모양각 당하 얼기, 절기, 송편, 대기, 번뜩, 정걸, 변 두루루, 엮어, 산빗어, 평가, 징장, 생쳐놓고 초락, 산정,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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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 전용 공판 양편에다 버려놓고 좋았다 송탄수단자 빼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 용포, 콩기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 고사리, 수금미나리, 녹두채, 만난장국 주루루루루 들여붓고 청동하루, 백탄술, 부채, 이슬, 활로활, 계란을 톡톡 깨어, 우딱지를 띄고 길게 늘 뛰어라, 꼬꼬로 딱 연계치로 다 오도독, 보도독, 맷줄에 땅, 손뚝은 새지 말고 다무줄을 들여라 고기 한 점을 덮뻑 집어 맛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풍덤들인 척 좋다, 하아 가하주 좋은 술을 화잔에 가져구어 예수 시승님, 박주호나 약주 한 잔 드시죠? 좋은데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보야, 너는 내 행자가 아니라 내 속을 잘 알지? 내가 남의 소대상에 가서 술을 먹어도 술 잘 끝에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지 너 잘 알지? 어이 권주가 하나 시켜라 어이 형님, 권주가에 사람이 있어야죠 야, 이놈아 니 옆에 내 맥꼬꼬롬하게 끼민김에 권주가 하나 시켜놈아 어이구, 참만 흥보 마누라가 어이없어 역정을 내며 안으로 들어가니 어이 넓어치도 무색했지 어, 그러지 그런데 흥보야 어이 저 음목에 저 붉은 것 저것이 무엇이냐 아, 예, 화초장의 얼씨다 어이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아, 은근모가 다 흠뻑 들었습지요 예 그거 놔둬라 뭘 쓰고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에이 아이, 형님 그러나 해도 형님 드리려고 은근모가 다 흠뻑 넣어서 지적이 났습니다 에이, 좋다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지어 보낼테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에이 시식자는 놈 나 간 뒤에 좋은 봄을 싹 빼고 빙개 보낼라고? 어이 아니다 매사는 불여 튼튼이라 했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에이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나가면서 금방 잊어버렸지 예 야, 흥부야 네 네 등에 짊어진 것이 무엇이지? 예 예 화자, 초자, 잠자 얼씨다 유식한 채 하고 짜짜짜짜 그러지 말고 그냥 훑어버려 이놈아 예 아, 예 화초장이 얼씨다 다 에이, 고맙다 예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나가면서 잃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디 좋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좋다 하이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이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이, 좋다 또랑을 건너디다 하이 아, 자네가 잃었다 좋다 좋다 초장, 초장 아니다 하이, 좋다 탕짱, 천장 아니다 하이, 다 고초장, 뒷짱 아니다 하이, 다 고초장, 뒷짱 아니다 성장, 구들짱 아니다 하이, 좋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하이, 다 하이, 다 하이, 다 창화초, 초장화 하이, 하이 하이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하이 가까보여서 내가 못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하이 하이 저 집으로 들어가면 하이 이북에 마누라 하이, 좋다 하이, 좋다 쥐발르니 어디 갔다가 쥐바올라 고서 들어가 idea 하이, 조치 오르르르르르르 저차 나와서 영접하는게 guarding 하이 하이 차이 부동이 웬일인가 이 사람 없을 사람 넓어 마누라 옴라 하이 하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이리 오시오 이리 와 참가자 중에서는 그래도 최연장자일 텐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 목도 예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